자 유리의 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리로 뭔데 유리의 섬 아 오늘 날씨 말래요 아 그러니까 모든걸 유리로 유리로 만들어놨네요 유리병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대 연어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조각을 다 유리로 만들어놨습니다 아 정원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네요 여기는 유리의 미로 유리보소 아 유리 섬 여기는 현대 유리 조형관 만들어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리의 오케스트라 아 유리로 오케스트라 아 멋있네요 유리마을 자 유리마을입니다 여기는 유리마을 자 유리의 바다 이야기 유리 물속의 풍경들을 바다 물속의 풍경들을 유리로 만들어 여기는 낚시 밀라노 이탈리아 작품입니다 와인잔도 있고요 이탈리아의 작가들이 많이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유리색 크리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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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 아 유리 고기 여기는 크리스탈 베네치아 크리스 베네치아 유리 크리스입니다 보물속 유리의 보물속 안에 보물이 있네요 유리 거무줄 거무줄입니다 거무줄에 거무줄에 벌레들이 걸려 있네요 여기 나비 나비 의자 아 유리나죠 울창한 숲 속에 여러가지 이렇게 유리로 조각을 해 놓은 겁니다 아 여기는 장수풍뎅이가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 놨네요 장수풍뎅이 아 저기도 거무줄에 걸렸습니다 장수풍뎅이가 아 울창한 숲속이예요 여기에는 유리버섯 자 유리로 만든 버섯입니다 아 나무가 아주 불창한 숲으로 오솟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산책로가 아주 좋네요 걸어다니기가 아 이거 2년 반 만에 오는 여행이라 아 또 멋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되어 가는 시점인데 신경을 보면 사람을 못 보이고 있어요 여기 위에 다 유리크라스로 이렇게 자 유리크라스 유리 유리크라스로 조명을 만들어 놨네요 아 아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울창 울창한 숲속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리로 만든 유리로 만든 꽃집이다 유리 꽃 아 아 아 아 유리 꽃 아 아 노루의 정원 노루를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노루를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아 아 이 아 아 유리종원이 아주 진짜 멋있네요 아 이거 좋습니다 여기는 이탈리아 특별 전시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이탈리아 베네치아 이탈리아 베네치아 유리붕어 유리신드렐라 유리붕어 유리붕어 유리거북이입니다 아 유리코끼리 어립광대의 노래 광대의 노래 광대 유리로 만든겁니다 유리 유리 피노 시노레토 유리공의 작가입니다 유리국입니다 이탈리아 유리조각의 거장 유리조각 유리의 거장입니다 여기는 유리의 숲 유리로 만들 숲입니다 유리쪽으로 갔는데 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리로 만든 아츠네 으리eg오 asks 이리 고기가 올라가고 있네 여기는 유리박물관입니다. 유리. 신데렐라의 꿈. 유리구두. 세계 최대의 유리구두입니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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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자. 상 땅이 피해. 서쪽으로 들어가세요. 여기는 마법의 숲 마법의 숲 갤러리입니다 마법의 숲입니다 공룡도 있구요 유리버선농장입니다 유리로 만든 버선농장 유리버선농장입니다 유리버선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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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일차 제주 황갑여행 2일차입니다 오늘은 유리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리의 성 숲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제주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화창한 날씨야 아주 좋네요 여기는 유리 유리 유리성 속에 있는 울쩡한 울창한 숲속 산책길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주 행복한 여행이 되겠습니다 울창한 숲속 산책길입니다 유리버선농장 유리버선농장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감귤농장입니다. 귤이 지금 한창 수확됩니다. 하귤이라고요. 여름에 먹는 귤 감귤농장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감귤 향이 엄청나게 납니다. 많이 날렸습니다. 멋있습니다. 감귤이 아주. 철죽이 굉장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저씨때문에. 지금 마라도로 출발합니다. 합승해서 마라도로 가겠습니다. 마라도 여객선을 타고 가겠습니다. 마라도 여객선. 마라도 여객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라도 여객선을 타고 가겠습니다. 마라도 여객선을 타고 가겠습니다. 마라도 여객선을 타고 가겠습니다. 마라도에 도착했습니다. 마라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주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아주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라도에 지금 한 30여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파도가 많이 쳐서 멀미가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멀미하고 있습니다. 마라도에 도착했습니다. 마라도에 왔습니다. 우리가 다가온 여객선. 우리가 다가온 여객선입니다. 우리가 다가온 여객선입니다. 우리가 다가온 여객선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셨네요. 저는 가온 여객선을 타고 가온 여객선을 타고 가 cose Sophie. 그놈에 도착했습니다. 나랑 찍지 말라고. 아 마라도에 왔습니다. 아 이거 오늘 아주 마라도 섬에 섬 속의 섬 마라도 섬 속의 섬 마라도에 왔습니다 rio 아래에 왔다 갔는데 여기에 그 유행석곤산하고 전 여기 어 아 이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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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도 둘레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최남단 최남단 섬중의 섬 마라도입니다 이창명의 짜장면 시키신 분 마라도의 짜장면이 최고의 인기랍니다 짜장면집이 지금 9군데 있답니다 마라도 초등학교가 작년에 6학년 졸업을 했었는데 올해 9번째 짜장면집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여서 폐교되는 것을 면했답니다 네 여기에 짜장면집이 쫙 있습니다 짜장면집이 짜장면집이 지금 9집이 있답니다 자 짜장면집 보이시지요 마라도 마라도 둘레길 여기가 마라도 마라도 토박이집입니다 짜장면집 토박이집 짜장면 소바닥 여기는 해녀의 집 해녀의 집입니다 소라 모둠해산물 삼대가 뭐지 빨리 와요 그럼 저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나는 못먹어요 못먹어요? 나는 못먹을게 당연히 수고한 사람인데 뭐가 들어가 해산물도 팔고 짜장면도 팔고 이렇게 밴박집도 있구요 민박집도 있으므로 민박집도 있습니다 이모네 민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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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가면 칼을 집집마다 다 다혀요 이렇게 여기서 짜장면이나 음식을 먹으면은 선착장까지 투어해 주네요 아 여기는 철가방 든 해녀 아 마라도 백년손님 짜장면집 백년손님 짜장면집입니다 그 유명한 마라도 철가방을 든 해녀 여기에는 백년손님 고소방 아 고소방네 백년손님 아시죠 고소방네 마라도 여기는 마라도 기념품점 이구요 기념품도 팔고 모자도 파는 곳입니다 마라도 풍경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여기는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성당도 있답니다 아 여기는 절이네요 기원전사 국토 최남단 관음성지 낚시 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오늘 아주 날씨도 좋은데 광안력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예 마라도 최남단의 섬 미를 지나서 지금 해안도로로 해안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바다가 검푸른 바다가 아 아주 시원하네요 아 아 아주 2년 반에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살더가 마스크 벗어서 맑은 공기를 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아 저기 보이네요 성당이 가장 작은 성당 아 체남단 마라도입니다 아 여기 아주 방풍나물이 지천에 헷갈렸네요 여기 아주 방풍나물 밭입니다 아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성당입니다 성당 작은 성당 아주 이쁘게 되어 있네요 작은 성당입니다 야생화도 많이 피어 있구요 마라도 성당입니다 마라도 성당 여기가 마라도 성당입니다 아 여기 성당이 아주 이쁘네요 이쁘게 성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라도는 한바퀴 순회 했습니다 한바퀴 순회 하는데 한 3-4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전쟁이 성당이나물 밖으로 만들lu는 이 전쟁이 성당이나물 밖으로 발전해 이렇게 정지인거잖아요 해안그룹 수강이 생기고 인형이 생기고 최후의 성당이나물 밖으로 발전해 sells known brands 나 이런 wolf 소rig도로 도중 해안그룹 수강이 생기고 지지 algunsnhunn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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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executive scripture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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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л Smile людей 려면 šapuиком 고맙습니다. 며칠 정도 아 말고기 샤부샤부 아주 오늘 아주 말고기 풀코스로 먹고 마지막 샤부샤부입니다 자 맛나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